유비히터티를 구치나간 이랬을 때 어.. 그 다음에 컷트 싣때 컷트실때 그 후 기힛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안 들려? 어떤 친구가 재수 없게 울고 시을 일이야?! 나 다 견식새끼야 오오.. 그 대식이 내가... 내가 10년 동안 울면서 뭐 했는데... 니네 거 그랬어야만 했냐?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흐러냈냐? 답할 새끼들아 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는 세스코, 게임은 팥친코 저는 끄리코입니다! 제가 요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조금씩 한국말을 알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처음에는 제가 외국사람이라서 안녕하세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근데 조금씩 글가 됐어요? 이거 마이의 영상에서 침탉 먹었잖아요? 그때 제가 코멘트에서 나중에 제가 절차를 먹기 위해 그래서 제가 절차를 먹기 위해 많이 남는거에요 감사합니다 몰아초별이사니! 그 후기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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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능수인거? 고소한 능수인거 와아 와아 내가 좋아하는 고만밖에 없어 샐러드 치킨 무릎이 있어요? 이거 계란즙이 있어요 다이리오는 밥 다이리오는 밥 오오 한국인 났다 네 다이리오 오오 한국에서 이걸 봤을때 면운고라는 의미 치킨 무릎이 있어요 오오 한국에서 봤을때 오오 오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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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고소한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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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너무 잘 어울려요 안심감 아, 니들어 와, 네무새가 대박 스미비焼き鳥 지금焼きました 쿤완쿠타 이거 프로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사실 니들어 네무새는 넘버완 지금까지도 맛있는데 케란찜을 먹어볼게요 와 아기의 피부 김경중의 피부 아이고 아이고 쿠르기 에이 에이, 어느 정도를 먹으면 좋겠어요? 왼쪽으로 먹으면 좋겠어요 왼쪽으로 먹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왼쪽으로 먹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왼쪽으로 먹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똑같이 에이 이거 영광 Hasta 치유니가 오브지 일단은 악쇼して 이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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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맛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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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assets 야! 이곳는 얘네! 야! 그 얘네, 私見て! Before After変わらないよ! 絶対みんな嘘だと思ってるよ日本の皆さんとか 平田もん!骨骨! もうすぐこんにちは骨に 筋ってあるけど指と指の中に入れてみて もっと!もっと入れて! くだめにコットして! えー! コットして! え?できないできない! どういうこと? コットしてみて! 足入れてみて! 入れてみて! 開けちゃうな! 白! 開けちゃうな! 入れてみて! 入れて! コット! あ!いいな! アプジ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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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食べた! えー! 関節で切れるんだ!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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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私がそんから1本食べたじゃないですか それが関節でもっと細分化されてる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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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최고지 와 정말 존재에 감사하다 바로 맛을 마일로 생각해 생각해보니까 나지 않음 도노처럼 이거 엔조에서 리피트다 정말 닭발의 종류가 이런 닭발 국물이 있는 닭발 骨가 없는 닭발 종류가 몇 개가 있는 네? 骨가 없는 닭발은 무리잖아 전부가 평가로 되어있어 그 다음에 제가 볼게요 어떻게 어디가 있는지? 1개는 간식을 하고싶어 응 에? 함몬일까? 근데 이거 정말 어려워 외국인들과 한국에서 먹는 게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 닭발을 먹기 전에 준비가 중요해요 닭발이 어떤 식으로 이거지? 응 에? 뭐이 힘들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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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こ까지 올까? 에? 왜 일정도 먹고 있는지 카메라에서 보면 고릴라 아하하하 거기까지 정말 맛있는 맛이야 손, 배에 입고 컷도 해 쉬이 쉬이 이게 전부 고기잖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제가 아까와 완전히 달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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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SLOW 空腹機器 SLOW 何これ辛いから口が凄く腫れてるんだけどどうすよ 考えより今めっちゃ辛いから でももっと食べたくない? めっちゃ食べたくないじゃん よし 何か余談と子供がちゃうもごよんの分からないけど これ余談がめっちゃ好きよ そうなの? 1個で15分から20分くらい楽しめるから 디즈니랜드에서 이거 먹으러 가고 싶어 항상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1도치 먹었잖아 다시 1도치 먹었잖아 원래는 그룹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2인식을 한 번 해봅시다 먹으면 항상 더 이상한 것 같아 갑니다 다 다크슨도처럼 귀여운 차기다 연기력 2.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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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파르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코라고 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미지도 무서워서 못 먹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먹으면서 냄새도 좋다 식감도 부드럽다 매력적인 단신 아니 또? 역시 사람도 딱도 그냥 모습만 보고 결정하면 안되지 그래서 제가 김경씨하고 사귀고 있지 ㅋㅋㅋ 울지마 이렇게 아멘